효를 알고 충을 알고 또 뭡니까 경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임금이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둘째 셋째 아들이 막 자행한다 이 말입니다 공자가 위 계시라 공자가 계시를 위 비판하였다 이때는 위자가 비판이라는 소리죠 파릴, 파릴이라는 물을, 추물 이 말입니다 파릴이라는 추물 개시, 저 집 뜰에서 추웠다니 이 말이죠 저 집 뜰에서 추물 추웠다 하니 시, 이이죠 지시대명사의 파릴 춤을 얘기합니다 파릴 춤이라는 것을 이 말입니다 파릴 춤을 자기 집 뜰에서 추기를 용납을 했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숲, 무엇인들, 무엇인들 용납하지 못할 것이냐 자, 함도합니다 아마 개시라는 친구가 다음 장에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나라의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 같은 3대, 아주 근력과 집안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개시를 얘기합니다 그 공자님이 개시라는 대부죠 개시를 위, 이는 곰곰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때는 비판했다 파릴이라는 춤이 있는데 춤이 있는데 이 안에 춤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파릴이라는 춤이 있는데 그 춤을 개시 저 집 뜰에서 추웠다고 하니 이때는 동사가 됩니다 추웠다고 하니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용납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무엇인들 누구가 아닌가 어떤 누구가 아닌가 무엇입니다 무엇인들 용납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에 개시와 구태타로 자기가 모신 임금을 밀어내는 소위 사건도 일어났죠 그걸 일찍이 공자님이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아버지한테 대야 되는 사람 형님한테 대야 되는 사람 그죠? 선생한테 대야 되는 사람 그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자 위 이 위 때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 위가 말할 위자가 돼가지고 말을 밥통 속에 여가지고 곰곰이 생각한다고 하는 데 위에서는 비판하다 비판하다 되겠습니다 비판했다 비평했다 비판했다 팔일 칼입니다 팔일 이 팔은 팔 벌린다는 소리고요 팔 벌린다는 소리고 일은 사람이 이 몸이죠 몸에서 팔을 위로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밑에가 아니고 위로 벌렸으니까 보통 추면 이래이래 우래 추잖아 그죠? 팔을 벌려서 춘다 이게 팔일이라는 건데 우리가 6일이 있고 8일이고 6일이 있고 그 다음 4일이 있고 2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8일은 임금이 하고 6일은 제후가 하고 그죠? 뭐 4는 보통 보통 사람 관리들이 하고 그 다음 2는 민간인들이 하고 한둘이 나와 하는 거는 민간인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임금이 되어서만이 출 수 있는 춤이 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로로 팔명 세로로 팔명 그죠? 그러면 64명이죠 이게 주형 64개가 되죠 아마 그 64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곡할 때도 계곡이 뭐 소천만 계곡이 있잖아 근데 그 계곡으로 이렇게 보는 건 8, 8이 64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세상에 어떤 계곡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훌륭하고 깊고 높고 한 많다 그죠? 아울러 모두 이런 뜻을 할 수 있거든요 이 8이라는 게 팔 벌려서 이래 앉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높게 하늘도 안고 땅도 안는 거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상으로 걸어안고 아래로 앉고 그죠? 이건 세사이죠 세상을 이제 그래됩니다 그래서 가로 8명 세로 8명을 서니까 이제 이 춤꾼들이 많죠 몇매입니까? 이 춤꾼들이 64명이 되는 춤을 1위라 이랍니다 8일 6일이 있겠죠 이러면 제후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친구는 그죠? 계시라는 친구는 뭡니까? 제법 정성판사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제후가 춰야 될 춤을 뭡니까? 8일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입니다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니까 6일을 춰야 됩니다 근데 8일이 허용된 거는 허용된 거는 주공이 주공 소위 주나라의 임금 무완이죠 무왕의 바로 아들 바로 동생이죠 동생 주공이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노나라를 주면서 노나라를 주면서 뭡니까? 노나라를 주면서 소위 주공 주공에게만은 8일 춤을 허용했던 거예요 허용했는데 이거를 주공이나 그 나라 임금이 하면 모르는데 개시라는 정성판서가 이 말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임금만이 할 수 있는 8일 춤을 그죠? 6일 춤 춰도 몰라 8일 춤을 그러니까 64명의 대 국무를 그죠? 국무를 데리고 춤을 추었다고 하니 그것도 어디서 나라 뭐 제사나 그런 게 아니고 저 집 정원에서 가든 파티에 이 말입니다 가든 파티에 춤을 추었다 하니 이것 이것입니다 이 전체를 받는 소위 대명사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인 참는다 아니고 이거는 용인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때나 받아들일 수 드림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죠? 무엇인들 남이야 뭐라 하든 간에 내 혼차서 뭡니까? 자행하고 많은 일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용납이죠 용납 용납하지 아니하겠느냐 됐습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좀 근력가들이 막무가내 형들이 형들이 있죠 좀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 언급했던 위정편에 보면 적어도 효를 알고 충을 알고 경을 알고 그죠? 효를 알고 충을 알고 또 뭡니까? 경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임금이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둘째 셋째 아들이 막 자행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옷을 막 입고 아버지 해야 할 일을 서슴없이 나가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건 좀 본란하죠 임금만이 해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가 이것을 위정편에서 다 언급했잖아요 공장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두드러 폅니다 개씨라는 못된 놈이 있었는데 임금만이 할 수 있는 파리라는 춤이 있다 있는데 그걸 저거집 가던 파티에서 64명이란 사람을 세워가지고 군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군무를 추웠다고 하니 이런 짓을 자행하는 놈이라고 하면 그죠? 무엇인들 용납이니까 자행했다는 거죠 무엇인들 용납 용인 묵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될 요주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서로 아멘